자, 징 반길구낭 첫 박에만 치시면 돼요 닭다그릇.\ 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нал 이건 빠른 길로는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. 연약魂부로는 길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부분도 길게 pronounce ד ד ד ד 然後 strangers всё 다 다다 하다가 신호가 들어와요 맞죠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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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이제 익히기만 하시면 됩니다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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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